자 여러분 여기도 3대째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믿고 그 윗대가 믿고 이러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감사한 줄을 잘 몰라요 대부분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잘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평탄한 게 된 게 참 부모의 기도 그래서 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 택대로 이 믿음의 가문을 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에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아 우리 또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애 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평탄한데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아이 또 우리 딸 아이는 그래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신앙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평탄하고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가문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축복인 줄 아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 애가 이가 빨리 난 그 어린 아이가 딸인데 그래가지고 야 빨리 성숙하구나 성장이 빠르구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가 빨리 썩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엄청나게 치과에 제 집 드나들듯이 정말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썩은 이를 뽑는 날이었다고 해요 목사님 의사 보고 이 이빨 하나 뽑는데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이만은 받는다고 그러더라 그 당시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발치하는 것도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전문이 이렇게 사랑니 뽑는 거는 또 이 이것만 전공하는 전공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 사랑니 이렇게 뽑는데 그 사람을 불러줘서 예전에 뽑았어요 그렇게 뽑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뽑다가 반을 반 부수고 반은 남겨놓고 지금 덮어놓은 상태 참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만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뽑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1, 2분이면 됩니다 1, 2분 뽑아놓고 2만 원 받는 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라고 옆에서 간족거리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치과의사 말이 걸작이더라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에 걸쳐서 천천히 뽑지요 뭐 이래더라 당했다 싶어 당황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말이 생각할수록 질리더랍니다 실컷 고생하고 2만 원 받으면 감사하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간단하게 2만 원 주고 나면 아깝고 그런가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많아요 어려운 병으로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한 거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는 하는데 평상시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입원하고 저 사람은 뒤꿈치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파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부터도 내가 이 예바를 보면서 나부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짜 일상이 일상이 감사하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질병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는 가운데 질병이 툭툭 걸리니까 질병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 양심적으로 기도하기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계속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게 제가 뭡니까 정말로 평범한 일상이 일상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당연한 은혜라는 찬양이 그래서 굉장히 있겠어요 내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뭐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그래서 야 정말로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평상시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우 저분은 저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지금 허리디스크 때문에 두 번이나 수술하고 그랬는데 나는 허리디스크 수술 한 번도 안 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정말로 더 큰 감사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적인데 알고 보면 정말로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내가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나 평범하게 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우리가 강구하고 있나요 역경을 긍뽕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순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잘 가꾸며 감사하며 사는 지혜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지내고 한 달 1년을 보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야단스러운 사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평범했던 일상 한가운데 동행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평생 커다란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내가 다녀오게 하고 나섰던 가족들 가운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70억 인구예요 지금 내가 인구수를 쳐봤어요 70억 인구수에 1년에 154만 명이 그렇게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요 인도가 인구가 3이더라고요 중국이 1위 중국도 15억 정도 인도도 15억 정도인데 그 뒤 끝하리가 조금 달라 중국이 좀 더 많더라고요 인도에서는요 길 걸어가다가 곤충에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명씩 된다 한 해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3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1년에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한 달 1년을 내가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먹는 거 이거 걱정하지 않고 지낸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한 평생을 가지고 일생이라고 하죠 한 번 있는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없고 연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잘 살아야 돼요 한 방에 한 번 사는 길에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내가 이걸 한 번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살아내야 됩니다 한 번 사는 길에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의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의 인생을 싸움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의 인생을 일터처럼 일만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일만 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놀이터, 잔치집, 소풍갓 온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사자나 늑대처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고 소난 아기처럼 열심히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와 함께 놀면서 그냥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멍에 매고 쟁기를 짊어지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 하나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독사처럼 독도 없습니다 소처럼 남을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말처럼 뒷발질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삼거나 해체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이 들이받고 산다면 그건 이미 양이 아니고 염소죠 그래서 양은 오직 푸른 초장에 쉬고 노는 신비한 동물이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싸움 잘하는 일이 때도 있었고 일 잘하는 소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일 잘하는 싸움 잘하는 사자나 일 잘하는 소 아니면 싸움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양이다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양이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선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조금만 비탈지고 험한 길에 누가 도우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제 몸 하나 보호할 줄 모르는 놈이 바로 양입니다 또 겁이 많아요 그래서 물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뒤로 나잡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도망가다 벌렁 나잡아져 내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경기를 일으키는 동물이 바로 양이란 동물입니다 또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 이게 먹을 수 있는 목초인지 독초인지 잘 구별을 못한다 우리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안내해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 개는 10리 100리 갖다 놔도 찾아오는데 소도말도 자기 집을 잘 찾아오는데 벌이란 놈은 눈을 떼어놔도 자기 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모통이만 돌려놓으면 길을 잃어버린다 우리 이런 미련한 동물이 바로 팔레스타인 산 중턱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산은 험하지요 계곡의 물은 급류지요 그뿐입니까 사자늑대 공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적잖이 살고 있습니다 온통 가시던 불 뜯어먹을 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돌보고 인도해 줄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 길도 모르고 어디에 좋은 불이 있는지 모르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서 좋은 목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먹어도 된다 먹어서 안 된다 독초와 목초를 구별해 주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들이 너무 가파른 곳이나 돌이 많은 곳 못 가는 곳이 있으면 엉덩이를 떠밀어 주기도 하고 정이 약하거나 어린 양이 있으면 품에 안아서 험한 길을 건너줍니다 길을 잘못 들어 가시던 불에 흐루적거릴 때 가시를 걷어내고 따뜻한 우리 안에 눕혀주는 일이 목자의 일입니다 사나운 일이 때나 도적대가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 곁에서 살아가는 양은 이 세상을 싸움터로 알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이 일터일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목자의 품 안에서 노는 놀이터가 되고 소풍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싸움터로 생각하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세상을 일터로 생각하는 힘센 자들이 기계를 자랑하는 그 산마루에서 싸울 수도 일할 힘도 없는 한 마리 어린 양 어떻게 이 세상을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 외우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영적인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아는 것도 없어요 지식이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환경에 안 받쳐주는지 그래서 양에게는 부족함을 채워줄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 비로소 부족함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성령님만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받으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은 그 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에 영상으로 본 자매도 의사도 성령님 임하고 성령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썽 가울 때 그의 인생이 올바르게 복되게 맞추어진 것처럼 그저 정신과 의사로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인생을 하나님도 모르며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목자 한 분만 계시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목자 대신 그분이 해줘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양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풍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고 믿으면 내 걱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질 것 같아도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서 눕게 놀게 하시고 생명 시내가에서 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 목자 없는 양들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품같은 삶을 사는 신앙인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삶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배고픈 양은 눕지 못합니다 절대로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 갈증이 해갈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할 수 없어요 배고픈 양은 이리저리 헤매고 뛰어다닙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양식에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이 있고 인생은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금 당장 이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것 가운데 여러분이 막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내 목적 내 목표대로 그대로 잘 살아왔다 하고 다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직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도 결혼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친구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던 일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목자가 있다 하는 목자고 맡기고 안식할 때 우리는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피곤한 양 고달픈 양 세파리 때 시달리는 양은 눕지 못하고 놀지 못합니다 길 잃은 양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양은 절대 쉬지 못해요 하늘에 부여하신 주인 대신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놀거나 눕거나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자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것인데 나는 왜 푸른풀밭 실만한 물가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답이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붙잡고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 인도한 이유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나가기 위해서 모든 과정은 나에게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끝장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믿어도 별것 없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도 별것 없네 하는데 믿어도의 이 믿어도를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종교 생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생활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치는 생활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아도 영원한 영혼의 저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 그냥 저래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것만 가지는 종교라고 종교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분명히 쓰실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와 함께 사는 양도 여러 가지로 살아가며 때로 무서운 일을 당하고 위로움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목자와 함께 사는 양도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풀을 뜯다가 코를 다치기도 하고 문을 다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 인간임으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렵고 공포에 시달릴 때도 있죠 그러나 시인은 여호하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폰은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선포하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동행하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고 주님이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고 있다 위로해 주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있고요 지팡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니까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난 옛날에는 막대기는 내가 잘못할 때 날 한 대 때리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래 해석하면 안 되더라고 막대기는 악한 사단이나 더러운 것들이 왔을 때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서 그것을 쫓아내고 이겨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다 치면서 줄을 치면서 읽어봤더니 그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365번 이렇게 두르고 하지 마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다른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른 번역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뭐 공동번역도 있고 여러가지 지금 개혁 개정 개혁 한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쭉 쳐서 읽었더니 366번 나오더래요 하나님 365번이면 5번이지 366번은 뭡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유은달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아이고 그런지 3년마다 한 번씩 유은달 유은달 29일 있는 거 2월달 그게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딱 주더라 결론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손을 들어주신다 원수의 목전 너 걱정하지마 내가 안아줄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는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밤이 되었으나 집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다가 상처받았으나 위로받을 피난적 없는 사람이 가련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섰으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너무 또 죽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덟 분들이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걸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연명치료 안 받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그렇게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천국 갈 것인데 뭐 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감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만은 잘 안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해변가에 조그만 고아운이 하나 있었어요 낮이 되면 마을의 아이들과 고아운 아이들이 해변가에 모래성을 쌓아놓고 땅 뺏기 게임을 합니다 한 뼘이라도 한 웅큼이라도 더 뺏어보겠다고 아웅다웅 싸우면 그러다가 해가 서산해지고 나면 언니 형아 엄마 아빠가 달려와 얘야 저녁 먹어라 그러면서 부릅니다 그러다가 얼음이 찾아오면 해병대에 호르라기가 그 해변가에 울려 퍼진다고요 그러면 집으로 향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한 뼘이라도 뺏으려고 모아보려고 아기 다툼하던 아이들이 먼지를 툴툴 털고 땅 뺏기 하던 모래를 발로 쓱쓱 문질러놓고는 집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해병대 아저씨들이 얘들아 집에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저씨 우린 집이 없어요 아차 고아운 아이들이구나 엄마 아빠 기다린다 우리는 엄마 아빠 없어요 원장님이 엄마지 엄마는 엄마고 원장님은 원장님이죠 여기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래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뼘이라도 찾아보겠다고 한 움큼이라도 움켜쥐어보겠다고 아웅다웅 싸우다가 내 인생 땅거미가 내려지면 우리가 이 땅에 싸웠던 거 발로 쓱쓱 뭉겨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인생들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그 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땅 따먹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돌아갈 집은 있습니까 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투고 싸우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 소풍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소풍이다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까지 인도해 오셨던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붙들어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 별일이 다 있어요 손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친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비가 오잖아요 비가 큰일 났네 이거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짜 이걸로 보여주죠 기도 많이 하고 비 소리 안 나올 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일 소풍과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비가 저래 와도 가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비 맞고 가야 되지 비 맞고 가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날 와 이렇게 푹 적셔주시기도 하는구만 하고 즐거운 마음을 소풍처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너무 거절하고 너무 불편하고 교회 갔더니 소리 안 나잖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소풍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뭘 이럴려고 저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것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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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pected car sprawd 크림 anth opp 쿠